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선거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다루니까 이거는 제가 역사적 소명감이자 개인적인 책무로서 이 일은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저는 나라가 망하는 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근차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북도 선거입니다. 경상북도는 모두 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이 수치가 여러분들 좀 의심할 만하지만 그렇게 맹백한 조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나 조작이 됐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6%니까 수치는 아주 작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 이쪽은 플러스 6%까지.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보게 되면 100% 조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윤석열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9%에 13%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함께 넘겼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100% 조작을 한 거죠. 25개의 여러분들 구역에서 100%를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기계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옮기고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하게 되면 경상북도는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좀 긴가민가 하죠. 그럼 바로 그 옆동네인 경상남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도 상당히 조작이 심했죠. 윤석열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이 꿀끄덕 먹은 거립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재명은 22개의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모두 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 정도의 차이값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경상북도고 오른쪽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의 조작이 확실한데 경상북도는 긴가민가할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시다시피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를 여러분들 조사를 했습니다. 남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가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구역에 전남 전북 광주를 포함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부분을 빼 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기는 그런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뭐죠.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런데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익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14개 포항시의 남구에 동해서 이거는 거의 조작을 안 했는 것 같기도 하다. 좌우대칭이 아니고 숫자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후보업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죠. 구룡포업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구룡포업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연일업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득표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은 모두 다 차이값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룡포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0%입니다. 이재명이. 윤석열도 0%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7%, 8%, 10%가 나오는데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재명은 구룡포업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13%, 당일투표 득표율이 13%, 차이값이 0%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구룡포업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84%, 당일투표 득표율이 84%, 0입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룡포업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0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룡포업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일투표의 배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 7%, 10%, 15% 이렇게 높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이재명 함께 표를 쑤셔넣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윤석열한테 표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붉은색 값이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연일업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업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의 연일업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27%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26%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여러분들 플러스 1%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정상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일업의 시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당일투표는 40%가 나왔는데 사전투표를 뭡니까? 65%를 만들면 그거는 100% 조작입니다. 그런 짓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한 겁니다. 그런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내놓고 이 돼지 개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선거 데이터 만들어 주는 대로 그냥 퍼먹어라, 쳐먹어라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연일업의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70% 당일 투표 득표율은 6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입니다. 정상투표를 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왜 경상북도를 조작 안 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추측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는 조작을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추측입니다. 경상북도는 보수의 아성이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슨 수족처럼 협력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산 조작을 만일에 만일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면 무슨 정전이 생겨 가지고 4.15 총선의 부여 청량처럼 정진석 위원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선거 부정을 못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상북도에 그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모두 다 정전이 나거나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들이 무슨 연유로 조작을 못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선거의 최종적으로 내놓은 중앙선거관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경상북도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은 어떤 종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밑에 5천억 보시기 바랍니다. 5천억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2% 당일 투표 득표율이 28%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플러스 3%입니다. 5차 범위 냅니다. 바로 옆에 윤석열을 보시기 바랍니다. 5천억의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64% 당일 투표 득표율은 66%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2%입니다. 5차 범위 냅니다. 여러분 지금 포항시 남구에 여러분들 모두 포항시 남구에 14개의 동이 있습니다. 14개의 동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수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5차 범위 내에 있는 정상투표입니다. 0.00 0% 1% 이재명입니다.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0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5 윤석열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0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4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득표율을 가지고 뭘 해봤는가 하니까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그려보니까 늘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집이 적기 때문에 거의 점처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체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집이 커가지고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고 마치 군인들이 열병식 하는 것처럼 항상 차이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쪽에 쫙 서고 윤석열 후보는 표를 빼앗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에 쫙 서고 좌우대칭이 됩니다.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이 넘겨줬기 때문에 마치 열병식 하는 것처럼 좌우대칭이 쫙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선 어떤 종류의 좌우대칭에 여러분들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사전투표를 조작 안 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전산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경상북도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서 이재명 함께 여러분들 쑤셔 박아주는 일을 안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행하지 않은 곳이 바로 나온 겁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산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가 100일 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으면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를 조작 안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선거되어 있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왔던 것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발각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경상북도를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항 난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0% 어떤 종류의 분석을 해봐도 표가 이동한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분석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켜 바로 선거 사기와 부정선거가 단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이름 시작됐을 때 초창기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엑셀 분석을 통해서 4.15 총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제야 전문가의 기여는 훨씬 더 심대하고 원대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선거가 문정권 하에서 바로 선거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5.86 운동권들이 그들이 민주화의 이름들 군장을 날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남긴 그런 해악이라는 것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까지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게도 경상북도를 조작 안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앞으로 규명해 봐야겠지만 경상북도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하게 뭐죠 조작된 지역과 조작되지 않는 지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주시입니다. 남구를 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7% 국힘당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게 조작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숭합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딱 찾아냅니다. 이곳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지게 됩니까 동레벨에서 이런 조작을 하게 됩니다. 동산화에 있는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다 뭡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심상정과 윤석열이 받은 표에서 10%, 5%, 30% 조작률에 맞춰서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하는 그런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는 거 하니까 동별로 조작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단박에 선거를 도독질했는지 선거 사기를 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이아 전문가의 큰 기업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서 동별 혹은 동산화의 투표소 레벨에서 이 사람들이 표를 이동시켰는가만 딱 보게 되면 뭡니까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투표를 했는지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대로 발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긴가민가합니다. 조작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제이아 전문가가 바로 분석작업을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자료인고 하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경주시에 3구 대통령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를 득표율로 환산한 겁니다. 득표율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경주시 간포읍입니다.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16% 당일 투표 득표율 15%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플러스 1%입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정상투표가 경주시 간포읍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에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간포읍 3구 대통령 선거.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율 81% 당일 투표 득표율 82% 사전빼기 당일 반올림 처리했겠죠. 0%입니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정상투표에 대한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근천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천업.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19% 당일 투표 득표율 16%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플러스 3% 오차범위 냅니다.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율 77% 근천업 당일 투표 득표율 78%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 오차범위 냅니다. 여러분 1% 2% 이재명 3% 3% 3% 3% 1% 1% 3% 마이너스 1% 4% 모두 다 뭡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이재명 후보의 3구 대통령 선거 경주시에서 동별로 전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3구 대통령 선거 경주시에서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어떤 종류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음이 바로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등 차익값이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 시군구에 대해서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조작했으면 한 십몇만 푸 정도는 무난히 훔쳤을 건데 조작을 안 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 프로그램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총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총득표수를 만들 수 있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낙을 선거 프로그램을 만지는 자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행해져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득표율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차익값을 구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프가 아주 널신합니다. 차익값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차익값이 5, 10, 15% 이렇게 크면서 플러스 값을 항상 가지고 윤석열은 정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그런 조작된 투표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전혀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취마음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선거마다 그렇게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도독질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보시기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딱 분석하니까 조작값이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조작값이 0, 0, 0, 이재명 0, 윤석열 0, 심상령 0, 조작값이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여기에 뭡니까? 동별로 착착착착 몇 표금 전쟁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정직하게 합산해서 발표했다는 거죠. 합산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라는 것은 숫자로 보게 되면 자연수고 무작위수고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숫자사에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숫자사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 숫자사의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것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 전산 조작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것 바로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관계가 없이 자기들이 만든 표를 국민들한테 이게 이번 총득표수고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야전문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0, 0, 0, 0, 0, 0 전혀 없는 겁니다. 예상특표수하고 실제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이재명 경주시에 2만 5,742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예상특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발표 득표수보다 예상 득표수가 훨씬 크고 윤석열은 발표 득표수보다 예상 득표수가 훨씬 더 작겠죠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세력도 대한민국에 무진장 많은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그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수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조작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와 그다음에 검찰총장인 이원석 씨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당을 맡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안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손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 명 이상이 볼 수 없도록 67만 68만 명이 이름 달하는 그런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채널에서 내는 콘텐츠가 선거 콘텐츠는 천 명이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억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병호 TV가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덕실이나 이런 것은 다 저는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톡방 같은 데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함, 이 위험함을 알고 악을 징벌하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악항들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솥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밥만큼 중요한 우리의 삶과 번영과 자손들의 안의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밥솥입니다 그 밥솥을 깨버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선거부정을 통해 누가 가장 큰 덕을 받습니까? 선거를 관리하고 결과를 합산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관장합니까? 중국 사람들입니까? 북한 사람들입니까? 일본 사람들입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연구원 여기 다 뭔가 예약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quien 가할 것들을 갖고 있는 sollen scraping을 하다가